감시기지 지브롤터에 도착합니다. 영웅을 선해 가십시오. 아휴 기관지러. 안녕하세요. 아이요. 아이요. 아야 공심해가 문제가 아니고 심해 자체가 좋아요 지금. 그 공심해는 예전 그거고 지금 공심해는 심해가 핵심이에요. 그니까 예전 그 어제의 그 공심해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오늘 이 테스업에서 적용된 이 리메이크 된 심해는 공심해는 뭐든 간에 심해 자체가 유지로 그니까 서포트를 다 심어 먹어요. 제가 하나 할래요. 제가 소이저 해볼까요? 그럴래? 정판에 심해 같이 하는 게 좋아지. 왜 이렇게 감시기 위험한 게 없을까요? 확실히 핵쟁이들 다 잡혀가지고 핵쟁이 없어도 좋다. 저기 있잖아. 이거 써든 개고수. 그래, 우리 이거 딜러 유저 없나? 다탱 유저인가? 저 딜러 되겠다 할까요? 이렇게 한번 해보죠 한번 예예예 예? 저 저 알아봐 주신 분이 아, 마이티 호그 위에, 호그 위에 나이스 눈 아파요 바로 내려갔네 나이스, 아나 다운 아, 뚫어드릴게요 이거, 그, 책임집 도치 맞추차니까 슈리한테, 뚫어야 되죠? 예 라인, 라인, 라인 라인 다운 예, 그럴 필요 없겠네요 오른쪽이 솔져 오른쪽이 1층에 솔져야 솔져 못 나와요, 제가 겠다고 어, 나이스 솔져 태웠다 솔쌌네? 솔져 맞기 2층 솔져 잘, 잘, 잘 잘 자리야, 두른실드 빠졌고 지금, 지금, 지금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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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, 제프 안되지 솔져 보자 어머 목표, 목표, 잠깐 qual이, 초월 안쳤어요 모스키 나이스 로스키 이틀 개피 이틀 개피 안아 개피 안아 개피 안아 다운 wm 깔끔, 깔끔 아 잘한다 우리 잘 잘하냐? 앞에 뚫께요 네 하나 있어요 여기 정면방 안에 뒤에 하나 뒤에 하나 하나 뒤에 2층 나이스 솔저님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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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모든 메고 자리아 났어요 그 한번 자폭 정의고 써보실래요? 어 거기서 쓰면 나비 둘이요 괜찮아요 디바 디바 롤 깨졌고요 나이스 삭제돼버렸어 빼봐요 빼봐요 그 같은 경우는 라인하르토 하영광타나 겐지 용검 끄는거에 2타 판정이 났거든요 그니까 한 번은 실드 끄는 판정이고 한 번은 안에 있는 몸 끄는 판정 두 번 판정이 났어요 그것 때문에 실드가 200 되는데 하영광타 한 번에 다 채우고 그랬거든요 실드 40을 네 그걸 잊지 못하는거야 1타 판정만 들어가서 말 그대로 자리아 너프죠 예 자리아 아 그 화영광타에 한 번 쓰는걸로 이제 에너지 꽉 멈추 목표 2층 너프 개피 너프 뒤에 있는 저거 막을 수가 없어 뒤에 있는 아걸로 못 막았어 그중 자리아 개피 저 이거 딜러로 바꿀게요 예잉 어 나 죽는다 디바님 어 나 죽는다 디바님 어 나 죽는다 디바님 어 나 죽는다 디바님 아 나 죽는다 어 라인 못 자리자 어 나 죽는다 오 나 죽는다 예 라인 없으면은 아 오고 우리 팀 디바 로봇 빠졌고 디바랑 교조 디바랑 송 하나랑 붙고 있어요 어 한 번 보였다 조조했다고 하면 되고 톨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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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월 있어요 아 아나 보죠 저거 아나 자르지 아아 아 방긋 봐라 라인 보죠 아 저거 내릴게요 너극 진함 너극 박자 높 높 어 아 오 아 아우 어 힘들다 역시 마지막 구간 치메터를 할까? 초월키면서 밀고 근데 상대 자리아국 남아있어가지고 먼저 키면 자리아국 자리아를 밀고 들어갔을 때 잡아야 돼 그러면 아 저도 깼어 오오 라인 너프 라인컨 오우 오우 아프다 오우 어프 어이 아나 미쳤나 아 들어 드릴게요 앞으로 와요 올라와요 방수 깨워 방수 깨워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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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뭐야 벌써? 새끼 못 던져 형 저 종전 주세요 비방 비가 붙었네 솔저 보좌 솔저 2층에 보좌 솔저 2층에 있는거 보좌 보좌 날려있어요 항우 들어줄게요 총알 총알 98% 콜라 콜라 나 밀면 안돼 밀면 안돼 밀면 안돼 밀면 안돼 잘하시네요 역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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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셔 솔이더 뽕이 이런 바퀴구나 그쩌네 아 심했더라 다리가 순살이네 안좋으니까 파이팅해 예? 야타하실거에요 나 딜러하실래요? 라인할거에요 라인할거에요 상란으로 한건데? 형 이래요? 야타하시면 제가 시메탈을 하구요 시메탈을 좋음 맞아 사끼는데 시메탈 지금 공심해도 너무 좋음 개사기 공이 방벽이 그거 아니 방벽 75가 문제가 아니고 부수고 싶어도 400이라서 부수로 가면 짤려 안 부서지는게 같이 가요 부수로 가는데 같이 가야돼 왜 안그래도 그 75라서 그렇게 오면 돼 실드 저 라인 이거 상대 2층 저희 2층 먹고 갈거죠? 2층이요? 네네네 네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그럼 화물에서 최대한 겪고 시킬게요 최대한 안쓸게 네 어잇 어잇 뺏겼다 호잇 아아 컷 다시 호잇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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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 밟에서 점프 안해도 돼요 입 밟에서 점프 안해도 돼요 입 밟에서 점프 안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면 되는데 여기 점프 안해도 돼요 응? 입 밟에서 여기서 점프 안해도 돼요 아 여기서 그냥 올라가면 돼요? 안되는데? 이거야 이렇게 끝에서 끝으로 승부해야되는데 좋아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죠 안전하게 조금씩 아 아 아 아 하나님! 일로와, 일로와, 살수있어 페이저, 페이저 다리 잡았어, 다리 잡았어 솔져 위에 있어요? 솔져 보죠 오드 나왔다 오! 호그다운 괜찮아 괜찮아 호그, 호그 다 잘랐어요? 상대 호그, 우리 호그 다 잘랐어요? 3층 솔져 솔져 보죠 오 디바님 뒤에 디바 지아 이제 격투지 이렇게 해놓을게요 파몰도? 도와줘요 힘도 오! 오! 미친! 라인 개피 라인 개피에요 마음도 있어 오 하나만 없어졌어 나이스야 쓰러워버려요 병장님 가자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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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져 3층 디바님 솔져 3층 근데 상하학교 나가는거는 제가 청크랩 장면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제냐타 플레이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아 이거 할 수는 있을텐데 저크랩 위주로 해야되서 잘할 수 있을던지 모르겠어요 겐지가 나왔어요 겐지 겐지 라인 없으면 일단은 나간거 같아요 겐지 나왔어요 아 솔져 있고 겐지 라인 빼고 나왔네요 겐지 여기 멘탈 나갔나 겐지를 왜 꺼내기 겐지 벅지 라인 빼고 나왔네요 겐지 겐지 벅지 겐지 벅지 뒤집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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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가겠다 오 나 소멸 나왔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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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쏠저 왼쪽 가셨어요? 와 미쳤어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맞춤 우리가 맞춤 쏠저 뒤에 2층으로 올라가요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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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지하고 같이 올라가요 겐지도 같이 올라가요 아나님 죽어요 아이씨 숨겨내기 많아 알았어요? 나 피가 너무 화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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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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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레로 할게요 띌 수 있어요? 아아 루슈 자르는건데 감사합니다 제가 빨리 죽을께요 빨리 죽이실거 같은데 아아 그럴까만 아 아파 다시 라인드 했구요 겐지 비행기하네 비행기하네 겐지 자리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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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 겐지같은데 겐지 잘 겐지 잘 쏠저 다운 화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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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디바 보자 디바님 뒤에 디바 아나님 목소리 스파이 방금 들었어요 아나님 중복 있어요 네 오른쪽에 쏠저 겐지 너프 비행기 안해 비행기 안해 너프 겐지개피 겐지개피 나이스 목표 아이고 풀림 아네 비트 뺐어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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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포 어 뭐야 재원 뭐 이상한 소리 들려 막 비잉 하는 소리 들려 귀신 오오 귀신 트레야 났어요 트레 다운 아나님 코슬 나이스 나이스 우리 병장님 에이맥 쓰신다 톡 낀다 뭐야 아 킬라 로봇 빨리 빨리 궁극기가 거의 준비됐어 라인 나왔어요 쟤네 아이고 소리 뭐야 말 안할때 에이맥 눌러줘 에이맥 너프 뒤에 너프 뒤에 우리 호그 죽는다 아 우린 어픈 줄 알았어 죽는다고 강독 부술라고 살려주세요 안하게 피? 아나 다운 총 하나 다운 오 다 제껍니다 라인 부추어 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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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이거 죽으면 라인으로 바꿔 볼게요 오케이 도대체 초라리 있어요 솔더 뒤로 올라가요 아나하고 아 재왔네 오케이 아 부주완 너무 좋아 업첵 달성 나이스 나이스 아 부주완 너무 좋아 아 이거 따기 너무 힘들었는데 땄네 게이득 뻘망치 뻘망치 라인 부주완 달려있어요 계속 병장님 아 로드게 피 들어와 나이스 트레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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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위도우가 다했네 아 위도우 캐리다 위도우 캐리다 이 업적이 부주와 받고 4명 연속 잡는 거였나 4명 연속 부주와 받고 2초? 5초였나 10초였나 안에 4명 연속으로 잡는 거 부주와 받고 부주와 받고 잡고 부주와 받고 잡고 부주와 받고 잡고 이렇게 10초였을걸요? 5초였나? 10초였나 이 게임 ore both 결심 어 비비탄 소리 봐 청하다 목钱 어 저 귀신 소리 좀 어떻게 해주면 좋아요 기신 소리 좀 어떻게 해주면 수고하셨습니다. 저거 전시즌 쟤네따 드럽게 많이 했는데 아 감사합니다. 드럽게 많이 했는데 달성 안 됐었거든요. 근데 지금 달성 됐네.